오늘 시간에는 회교와 천국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영원한 속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속재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속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속재요. 이 속재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only 예수 그리소에요. only. 그것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재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에요. 영원한 속재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잘못 삐뚤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소께서 영원한 속재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나는 회개치 않아도 구원 받는다. 왜 그분이 그때 십자가에 흘리신 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한 게 아니냐. 속했으니까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치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얄팍한 생각 간교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성에 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소의 영원한 그 속재 이 속재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회개 기도를 하자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면서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진 그 회개 기도문 우상숭배의 죄와 내 생활에 지은 죄를 회개하자 라고 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 회개 기도 이 회개 기도문 대로 나와 있는 대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 하나라도 만약에 빠뜨리면 지옥 갑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럼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갈까요 오 우리 성도도 너무나 잘 하시네요. 잠깐만 인터넷을 보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회개 기도문 이거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의 죄로서 제사를 지내고 부처 불교를 믿고 따르고 무당 점쟁이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거 안 하면 액때미가 온다.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 안 빠져 죽으려고. 올해는 물에 운세가 안 좋네. 물에 운세가 안 좋아. 이걸 해야 된다. 얼마나 제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무당과 잡신을 섬긴 죄. 이런 죄들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치 않으면 너도 지옥 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근본적인 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는 사실 믿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믿는 거거든요.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마태본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분이 누구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마태본 16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도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고백도 있어요. 주는 뭐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뭐요 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정리하고요. 그분이 누구로 믿느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었냐. 그분의 죽음이 왜 죽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아니 죽지 않을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죽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죽었는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왜 죽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귀한테 당해서 죽었을까요 마귀보다 지혜가 없어서 죽었을까요 마귀보다 능력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3절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예수님 왜 죽었냐 이걸 믿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그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에 위하여라는 말을 헬라우로 보는 휘페르 휘페르라는 선치사가 있어요. 휘페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무엇뭇을 위하여 때문에 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인스테드 오브에요. 무엇뭇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해도 맞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건데 결국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대속죄물로 죽은 거니까 아시겠죠. 죄값으로 우리가 죽었어야 돼 아시겠죠. 선악과를 먹었으면 정령대가 죽으리라. 그 죄를 지으면은 죄의 싹쓴 로마스 6장 23절에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스 9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분이 주님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왜 죽었냐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 왜 죽었냐 죽으신 분이 우리 죄의를 위하여 대신 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이 악이 떨어졌느냐고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됐다. 됐다. 요한복음 10장 왜 죽었느냐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으러 왜 내가 왔느냐 왜 죽으러 내가 왔느냐 자 15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왜 죽었는가 왜 죽으러 오셨는가 11절과 15절을 두 개를 달고 11절과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다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목숨을 사탄 마귀가 죽인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준 거예요 내준 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죽임 당하는 거지만 내주는 것은 저가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내줬다니 죽이라고 자 그 밑에 18절 봅니다 18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었느냐 천만의 만만의 X이다 그 말이에요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마귀보다 힘이 모자라가지고 끌려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죄를 이하였어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뭐하러 오셨냐 뭐하러 오셨느냐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뭐하러 오셨느냐 이거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자 디모델스 2장 디모델스 2장 힘이 없어서 그냥 마귀한테 끌려가서 그냥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델스 2장 2장 6절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도 휘페르입니다 대신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기약이 이르러서 때가 돼서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회개하고 믿음이에요 마가보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믿음 안에는 사실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 책값을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면 당연히 나는 죄인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회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사실 회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라는 말을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회개라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게 회개가 들어갔으니까 믿음 얘기를 해서 믿음과 회개 같이 간 거지만 믿음 얘기 믿음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 믿음 오직 믿음 이래 되다 보니까 회개 안 해도 될 것처럼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요 예수 믿는다 말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걸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영접기도 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를 끕니다 예수님 이제 구원 받으세요 안 받았어요? 참 모르겠네 방금 말하고 있었다고 지금 방금 말하고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누려주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당신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계시는데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몰라 이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당신이 생각을 믿을래 방금 말하는 성경 말씀을 믿을래 이런 식으로 억박질러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냥 개종을 시킨 거야 강제로 영접을 시켜 막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 회귀가 그 입술로 따박따박한다고 해서 그 회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체기 이름이 길어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줄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어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서 죄사함이 완전히 일어났을 때 비록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선배들은 최소한 1년 걸린다 해서 1년 뒤에 세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선배들은 물론 처음 믿을 때 확실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귀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입술로만 따박따박하는 거지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믿습니다 입술을 말하면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지 그런데 진심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언제나 다 말할 수 없는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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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 들어간다 착각하다가 지옥에 쏙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원칙은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칭의로 시작해 믿어서 칭의로 시작이 되지만 성과의 과정을 거쳐서 그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야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완성은 믿음과 회개다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을 꼭 붙잡아야 돼요 원칙은 믿음과 회개로 간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하나라도 회개치 않냐고 남은 것이 있으면 나는 지옥 갈까요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하여도 이 회개 문을 늘 읽으면 죄가 생각나요 안 나요 막 죄가 생각나 나는 막 나는 그렇게 죄의 지은지 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죄가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찰밥 얻으러 다닐 때가 생각나 동네 정을 대보름 되면 찰밥을 집집마다 얻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뭐 쓰고 바구니에 가서 집집마다 가서 찰밥을 얻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장수한다나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찰밥인데 이 집 찰밥은 영 맛이 없다 이 집 찰밥은 맛있다 이 양반은 물이 좀 덜 들었네 이 사람 꼬들꼬들하네 이 집은 너무 퍼졌네 그러고 안 드셨어요 과거에 모르시나 지금 세대는 모를 거예요 정을 대보름 날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나무를 해먹고 말이죠 칠성신에게 빌고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다 생각이 나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를 회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원칙은 믿음과 회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를 때 지었던 죄일지 죄일지 이런 것을 회계치 않으면 지옥하느냐 그렇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답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누가 보고 23절을 보세요 원칙은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23장 누가 보면 23장 한편 강도가 어떻게 천국 갔는지를 잘 보게 되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이 사람이 회계했는지 안 했는지 낱낱이 낱낱이 회계를 했는지 아는 일을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 회계 기도물을 통해 낱낱이 얘기하잖아요 낱낱이 이름 저는 스님만 스님한테 이름까지 바꿨어요 정병 텐데 정병 진으로 이름까지 바꿨어요 스님 말을 들어야 오래 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스님 지나가는데 공양미 주고 말이죠 이름 바꿨다니까요 우리 누님도 모르대요 내 이름 바꾼지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들려줘서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39절부터 누가 보면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지져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한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죄를 지었으니까 남을 살해갖고 강도시 했던 자우지가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큰 죄를 범한 거니까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형범을 받는 게 당연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계속 시작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오른편 강도 이 사람은 행운하대요 행운하니까 죽기 전에 회개 딱 하고 딱 죽었대 이처럼 행운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행운합니까? 부끄러운 구원 턱걸이로 구원을 받는 것이 행운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딱 회개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딱 회개하고 죽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도 한참 살아야 되는데 어떤 죄를 지을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보내와서 알아요 우리는 불행하대 왜? 예수 믿고 어떤 죄를 또 지을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지옥 가면 어디나 가니까 우리는 정말 불행하대 불행합니까? 그 사람 맨날 죄만 짓는가 봐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장만하는 기간을 준 것을 좋게 생각해야지 하느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영광으로 누릴 영광을 우리한테 장만하라고 시간을 준 건데 맨날 죄 지니까 혹시 지옥 갈까 봐 우리가 인생을 더 살수록 살수록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맨날 죄만 짓고 살아서 그래 그 사람 솔직히 까놓고 저는 이 살아가는 것이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귀한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못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고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공짜가 없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지켜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처음 봤다면 절대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 지금까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사람을 죽여도 줬다 막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해도 되나 늘 마음의 양심에 참소가 있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라 안 하거든 자기 대장은 너 로마 군병 어디에서 어디 골목에 어디에 가면 타고 오니까 그 시에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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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그때 칼을 목에다 꽂아라 자기 스승이 그렇게 지도 총책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목을 칼에다 꽂고 왔거든 그 군병이 뭔 잘못을 저지렸대요 물론 뭐 크게 봤을 때 자기 민족을 무슨 억압했다 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이 뭔 잘못을 해서 그 개인이 그 군병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 보면 모르겠네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군병이 뭔 잘못을 했게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그들도 로마 군병에 속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치안 유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막 아찰려고 막 현안이 돼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얼마나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고 이분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늘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회계도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됐다는 걸 양심에 참소를 통해 늘 회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옆에 딱 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준 거지 회계할 마음이 전혀 없어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가 무슨 죄를 짓어도 관계없어 지금까지 살다가 죽기 전에 나는 회계하고 죽을래 죽기 전에 회계하기는 그냥 아! 하다가 죽어버리지 그렇게 회계 안 지켜야 하나님이 이 사람은 회계할 마음을 진진부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되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당신의 왕국에 천국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 이 땅 2만원 천국 말고 들어갈 천국을 정확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고 예수님은 천국을 죽여 오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러나 나는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너는 오늘 자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거 그는 천국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낱낱채채 지나가다가 물에 따먹은 거 그거 회귀했어요 안 했어요? 지나가다가 오이 따먹은 거 회귀했어요 안 했어요?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가지 하나 따먹은 거 가지 참 탐스럽게 해 뽀동뽀동 뽀족뽀족 하잖아 뽀독뽀독한다는가 달려있을 때 그거 따먹어봐요 뽀독뽀독해 그거 회귀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돈 50억 빼간 거 회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도 당연히 쌀 사람이다 라는 정확한 죄인의 의식이 정확했던 것이고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당신은 천국 주려고 했다는 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낱낱이 회귀하지 않았다고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회귀하라 그러니까 이 회귀하면 할수록 원칙은 돼요 회귀하면 자백하면 요한이스 1장 9절에 주는 믿보시고 울어서 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니까 그 죄를 회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 죄를 회귀하게 되면 과거에 지였던 죄를 회귀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앞길이 막힐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거 과거에 참회 하나 남의 집과 따먹은 거 그 죄 회귀 안 했다고 지옥 갈 데는 없다 진짜 회귀했다면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주님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진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주여 조경미 사모님 이거 약을 교체를 해볼까요 그냥 나갈까요 뭐 10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믿음과 회교로 가는 건데 믿음 안에는 이미 회귀가 들어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게 들어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입술로 나불나불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나 입술의 신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마음에서 주로 마음에서 그것이 진심으로 믿고 자기의 죄임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다 할렐루야 정확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착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완전한 속죄라고 보는데 이 완전한 속죄를 어떻게 보냐면 이 속죄에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간다 그 속죄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로 구원받는 것은 100%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가 날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악하니까 간교하니까 되도록이면 쉽게 믿으려 하고 되도록이면 자후지간 편할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스 9장 넘어옵니다 히브리스 9장 11절로 12절 히브리스 9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체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겠어요 아니 지금 제사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장막 그러다 성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디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안 죽었는데요 골고루다 온닥에서 죽었는데 죽으셨는데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히브리스 10장 19절로 20절에 나와요 답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느냐 성막에서 죽으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속제 제물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드린 것만 유효했지 다른 데서 양잡아서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이라 예수님의 몸이 장막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 헬라 원문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친 거예요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대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막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성막 걸어다니는 성막 예수의 몸이 왜 성전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장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료 생명의 나로 말미암장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내가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어 거기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자기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또한 제사를 짐리하는 대제상의 일을 하셔요 대속제물도 되시고 대세상도 되시고 성막도 되셨는데 3개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성전에서 안 죽었잖아요 골고다운덕에서 죽었지 대제상이 모습에서 짐리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성막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속제물 할렐루야 속제제물로 해서 예수님이 사기를 다 동시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속제일제사 속제일제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죄를 짓게 되면 1년에 한 차례 속제일제사를 들여서 그 죄를 다 없애하는 것처럼 대표자가 가서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재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은 그 언약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죄를 넘겨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죄가 있어서 죄의 시설을 받으려고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인류의 죄를 넘겨받으려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그 다음날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뭐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냐 어제 그 죄는 안 지고 갔어 언제 지고 가요 지금은 지고 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줄 때 죄가 넘겨갔으니까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어요 선자 중에 선자의 마지막 선자예요 모든 예언과 구약의 완성자로서 또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죄를 넘겨주고 선자 중에 선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 인류의 대표가 될 만한 그가 제사장으로서 안수를 통해서 그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합니다 세례를 줘서 죄를 넘겨가지고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때 온 인류의 대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아시니까 죄를 넘길 수 있는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도 그때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 제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니까 이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속할 만한 다른 제물이 필요 없고 그것이 끝이요 처음이다 끝이에요 그것이 그 지금까지는 다 양들은 다 예표 예표 실체가 아니야 실제 실제는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사람이 죄를 범한 말은 사람이 죄를 한다고 이 창세기 구장이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감당하는데 우리 사람은 죄가 지어서 지죄로 지가 죽는 건지 남의 죄를 대신해 죽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흠 없는 그래서 점 없는 이 베드로렌스 1장에 보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로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 그분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신에서 죽어야 모든 구약의 예표들이 완성을 이루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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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할 거다 할 거다 하는 것이 실제 이루어짐으로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재물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양을 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마리아를 심의를 입어봐야 천국을 들어간다 이건 다 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종결지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의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또한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대제사장에 제사를 드려줘야지 내가 드릴 수는 없으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멜기세대기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 죄랄지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속죄를 이룰다 그런 말이지 그분이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일을 죄는 더 이상 회개치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속죄 재물이 필요 없는 그 구약의 예언을 속죄하셨다 그래서 그 피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왜 대제사장의 여행한터로 살아서 그 재물로 피로 적셔줄 거니까 그런 의미였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한 데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다 용서를 대버렸대요 용서를 대버렸대요 용서를 대버렸대요 더 이상의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져가지고 따질 필요 없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가 아니 어떻게 죄상을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누가 보면 24장 47절 회개를 던져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 가지고 그걸로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그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적당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회개 안 해도 돼 대강 살아도 돼 나는 이미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다용서 받았어 이런 사람은 회개 안 할 거예요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색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 죄상을 받게 하는 것이 뭐가 한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4장 2장 30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죄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죄상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철저히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죄를 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거 추려가지고 꺼내와가지고 너 이거 회개 안 했어 너 오이 땀 먹은 거 하나 회개 안 했구나 너 50원 훔친 거 회개 안 했지 너 지옥가 그럴 뿐은 하나님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약해서 나 몰라서 그것이 복받는 줄 알고 어리석게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로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요 유일한 도구임을 나는 믿습니다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게 될 때 그분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왜 사람 중에서는 대속죄물이 될 만한 흠없는 죄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것을 알고 진실로 믿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 50원 훔친 거 회개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 용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의 왔는데 옛날에 내가 지은 죄 중에 혹시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그거 회개 안 하면 나 지옥가 하나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진실로 회개하면은요 그때 과거에 지였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죄들은 과거의 죄들은 우리에게 저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의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 어렵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다 우리는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는 죄를 지수하고 예수 그리스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믿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속죄는 우리 죄는 그분의 피로만이 용서가 되고 그것은 완전체고 더 이상의 피로 재물이 필요 없고 그것이 완전한 죄사고 더 이상의 죄사가 필요 없고 그것이 진짜다 이걸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인류의 죄다 속하는 것이라고 이 꼴을 하고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의 다 죄를 대신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 그때 예수님은 믿을 사람만 해서 죽으셨나 모든 인류를 다 해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1장 18절에서 20절 베드로 1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소의 보배론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니 우리 인류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시고 창세 전부터 속제 제물로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같은 보배론 피가 흘려짐으로 그래서 영원한 속제를 이루었다는 것 다시 히브리사와 전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사 9장 12절 거기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온전한 장막 11절 얘기하다가 온전한 장막은 누구예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 거기가 하느님 오신 공간이고 거기서 피 흘릴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히브리사 10장 4절에 말합니다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이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예표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니까 예표니까 10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그것은 예표예요 장차 진짜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진짜가 예수 그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속죄의 본뜻인 것이지 그분이 10장에 죽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죄 지어도 관계없어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계속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에 10장 12절로 12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10장 12절로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오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로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지만 모든 인류가 자기에게 나와서 그 피가 왜 흘렸는지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의 제사 더 이상에 예수님이 두 번 희생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육체의 권한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인간을 육체로 오신 분이 다시 권한을 받아야 되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지금 누군 누군가가 지금 이 메시아인데 넌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단 번의 제사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 다시 육체를 입을 리가 없어요 그분이 육체를 입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단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은 것이지 두 번 육체를 입을 리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누구예요 안상웅이가 자기가 육체를 입고 온 희생 권한을 그 다음에 이만희가 자기가 뭐 몇 년 동안 막 희생을 해가지고 뭐 다윗의 나머지 권한을 자기가 막 받아가지고 내가 내가 이긴 자야 내가 이긴 자 그것도 모르냐 너희들 지금 내가 육체로 보이니 내가 육체로 보이니 내가 이시로 보이니 내가 지금 그러다가 어제 구속됐네 60배덕인가 30배덕인가를 횡령 맨날 그러죠 나는 10원짜라 하나도 없어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10원짜라 다 없어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10원짜라 없어 그러더니 자기 마누라 통장으로 45개인가 통장을 만들고 거기다 돈을 얼마나 많이 줘요 수십억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용돈으로 나 쓰라고 준 건데 그러더라고요 네 궁전 네 궁전 같은 궁전 같은 거 지워놓고 자기 이름으로 지워놓고는 용돈으로 준 거래 그러고 10월짜라도 자기는 돈에 대해서 뭐가 뭔 욕심을 그래요 사람은 결국에 돈 욕심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다 죽을 때 하나님께 바치세요 회계와 천국보험 연구소 만들게 다 바치세요 그거 갖고 가봤자 아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목사님은 돈만 받게 절대 그런 얘기 마세요 안 바친 아무 상관없어 바친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것이 진짜고 예표가 아닌 실체 그림자 아니고 실체 그분이 장막이에요 그분이 대지상이에요 그분이 제물로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났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없어 그것 제사가 완전한 제사야 더 이상의 다른 제사의 제물이 필요없어 그것이 완전한 제물이야 예수님 더 이상의 다른 제사장 바랄 필요없어 제사장마다 흠이 쌓아서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먼저 위해서 속제사를 드리고 인류의 죄를 아니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린다고요 자기 죄도 먼저 소가지 바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제죄를 또 바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석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것은 내 대신 죽은 거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제사가 나는 회개치 않아도 된다는 말로 끌어가지 말라는 거 오늘 그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해석하려면 인간의 얄파감이 있다니까요 얄파감이 있어 회개 안 해도 천국 갈 거야 아직 생각하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고 이렇게 간다면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제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회개치 않아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이러한 얄팍한 간교한 이런 말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린 날마다 오직 주님의 피로만이 내 죄를 용서받는다 믿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